잉겸은 로블럭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멤버가 다 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아님 안녕하세요 미아님은 여전히 못생기셨구 미오님 네 이제 보니까 스타일이 바뀌셨네 어? 그런가? 안 바뀌었는데요? 대체 누굴 보신거에요 아 깜빡 아 그리고 요루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대로 가 승천했다 하늘로 어 그대로 그냥 영영 어우 소원 하하하하 자 오늘은 뭐냐면 저희가 입양하세요 몇개로였죠? 거의 한 1년 넘게 하지 않았나? 응 그정도 했을거에요 그쵸? 응 맞아 1년정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가 좀 자랑할만한 집을 서로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거에요 아 이정도 좀 지었다 자랑하는 시간 가질게용 자 그럼 누구부터 볼까? 저요 아 그럴까요? 네 저는 집이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1년동안 똑같아요 오케이 미호네 집 놀러가자 얘들아 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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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호네 집은 여전하네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와 1년전이랑 그대로 난 아 근데 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 아 난 언제나 한결같지 한결같네 어 근데 왜 자꾸 돈이 생.. 돈이 사라지지? 우와 미호집에 물건 놓을 수 있다 야 안돼 어 뭐야 아 그래 나가 와 쫓겨댔어 쫓겨댔네 아 그 대신 내가 집 하나 더 보여줄게요 그래그래 새로운 집을 지었구나 아 내가 만든게 아니고 응 외국인이 지어줬어요 아 그래? 와 미호님 되게 글로벌하다 외국인 친구도 있고 외국인 친구도 있고 오 뭐야? 오 오 오 진짜 뭔가 좀 다르다 티비 위에 있고 음 선반 있고 이게 바로 외국스타일? 외국스타일? 외국친구가 지어준 집 오 오 비켜봐 비켜봐 들어가게 야 야 야 이거 길방이 되냐 원래 이래? 오 오 오 오 와 여기 밥먹는 곳인가 봐 아닌가 오 칙탁 있구요 그리고 목 10 야 야! 카페! 야 원래 이 병원에서 일했냐? 원래 가지진 않았어? 우리 큰 머리돼가지고 그래요. 큰 머리돼가지고 여기 또 방에 있네. 와 이쁘다 이거. 이 집 새로운 집 이쁜데 야 리아 뭐 왜 이렇게 커? 나는 못 지나간다. 야! 나고! 나는 못 지나간다. 아 답답해. 못 지나간다. 야 모두 아기로 바꿔. 안 되겠다. 못 지나가겠다. 자. 미호 집 이제 끝이야? 자랑할 만한 거? 몇 개 더 있긴 한데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또 놀러 올게. 자 그러면 이제 리아네 집 놀러 가자. 리아는 1년 동안 어떤 집을 지었을까? 우리 집은 좀 작아. 너는 너무 큰데? 동산 같다. 리아 집 보자. 어? 야 이 집. 리아 유튜브에 올라왔던 부자 저택이네. 근데 리아야 언제 유튜브 업로드 해? 이렇게 많은 팬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여기 욕조 두 개 있고. 큰일났네. 가면님 리아님이 끼었어요. 여기 보세요. 너 낀 거야? 자기 방에 자기가 못 들어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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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좀 들어가봐. 오우. 와 이거 똥. 똥 마려우면 절대 못 사네? 큰일났네. 큰일났네. 자 2층도 올라가 보자. 요기에 자 리아 방. 리아 집 놀러 왔었거든. 피아노 방이야 여기는. 오. 여전히 잘 지내는구만. 이 방은.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볼까나. 리아야 들어가봐 좀. 니 방에. 아! 야. 나. 나. 가. 아 이거 집 구경 컨텐츠야. 집 구경을 안 시켜주면 어떡해. 여기는 좀 허전하네. 그니까. 어 어쨌든. 리아 집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네. 응. 나도 들어갈래. 리아야 다른 집도 보여주라. 그래. 음. 여기 리아의 부자 저택. 잘 봤구나. 잘 지웠네. 그래도. 진짜 이 집은 너무 작으니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흥. 얼마나 작길라 그러냐. 야. 야. 야 니아야. 어우. 야 야 너 때문에 야 너무 부담스러워. 이 집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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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르네 집 가보자 그래 이리와 요로르네 집은 집이 엄청 많다지 엄청 많아 이중에 하나라고? 1층 2층 집이 있어 여긴 2층 침대야 미호야 아래 누워봐 쑤근쑤근 쑤근쑤근 어 뭐야 야야야야야 야 나 꼈어 야 비켜 이 둥대가 이리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예 음 진짜 저 눅땡이 이제 어떻게 해봐 어? 차로 왔구나 으음 너무 요기 너무 집이 작은거 아냐 하지만 여기 밖에 집이 하나 더 있다고? 어? 야 리아 사이즈 없어? 리아사이즈 아 너무 작잖아 이중은 아 일단 밖으로 나와봐 로맨아 거기 비밀공간이 있어 이리와 봐 진짜? 여기 밖으로 나가는 곳이 있다고? 으응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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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위야? 거울 위네? 자세히 봐 애들아 나 키가 작아서 아 됐다! 와! 와! 요! 왔구나! 우리 집이야! 뭐야 여기는? 뭐야?! 근데 조금 위험하네 그럼 조심해야 돼 나 왠지 팽이가 돼버릴게 니네가 너무 커서 어 그만 나 밟지 말아줘 응? 됐다 와 엄청 이뻐! 진짜 그치? 내부에 딱 들어가면 따로로로 또 와 이 작은 집에 또 큰 집이 근데 진짜 너 잘 짓는다? 그럼 오 완전 와 이거 표지 이거 울타리도 숫자로 했네? 이거는 K로 만들었어 K로 와 와 와 야 진짜 야 쟤 추방시키면 안 돼? 니네 집에서? 뭐야 야 너네 집도 야 넌 이 집도 못 들어가 넌 밖에서 자는 거야 야 오케이 야 요루야 또 자랑할만한지 하나만 더 보여주라 하나 더 보여줄까? 응 알았어 그러면 음 내가 최근에 지은 집인데 리아를 위해서 조금 더 큰 집을 꺼내도록 할게 그래 와 야 못 올라가는데 길이야? 아 나 나 쟤 땜에 진짜 집 구경하기 싫어 야 아 저런 애가 다 있냐? 우와 짜잔 오 오 밥 먹는데 아 자기야 맛있는 밥 먹을까? 와 내가 팩 갖고 네가 주인 같아 이거 봐봐 강아지야 밥 먹자 어 싫어 우리 강아지 뭐 먹을까? 하나 여깄다 누워있어봐 강아지야 아 개집에 눕힌다고 나를? 어 여기야 밥 먹어 살려줘 얘들아 오늘 집 구경한다며 왜 나 괴롭혀 강아지야 강아지야 야 쟤 쫓아온다 괴물이 강아지야 와 이 방 이쁘네 와 여기다 다 보일 수 있어 그치 음 여기가 내 방이고 여기 아래는 펫방 이쪽에는 어 위생을 위해서 내가 방을 이렇게 깨끗 어 어디갔어? 여맨이? 저기로 날라갔어 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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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한테 한마디 좀 해봐 나 괴롭혀 아까부터 그러면 리아가 여맨이 들고 있으면 안 날라가 다니잖아 그래 리아야 너무 너무 포근해 아가야 어디 갈래 너무 포근해 진짜 잠들 것 같아 아가야 어디 갈래? 아 저기가 죽겠구나 너무 포근해 우리 아가 씻어야지 아 아 알겠어 진짜 자 그러면은 내 집 보러 가자 얘들아 이제 좋아 아 요로우네 집 너무 막강한데 그럼 그럼 자 우리 집들은 너희들이랑 많이 지은게 많아 일단은 첫번째로 추억 여행 떠내보자 빠바바바바바바 절대로 여긴 60층이고 여기는 80층 그리고 여기는 그치 탈출맵을 열심히 했었지 우리 탈출맵에서 그리고 여긴 90층 바로 여기가 100층이었어 우와 엄청나다 문제를 맞춰야 나갈 수 있었다고 추억이다 추억이야 요즘에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안 짓고 있지만 있긴 한데 나중에 또 해야지 구독 자 여기는 우리가 완전 최근에 지은 곳 우리의 야심작 니아야 너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 진짜 애들아 난 티피타 나도 들어가게 해줘 넌 들어오지마 거기 있어 거기서 벌 받고 있어 여기는 내가 파란 방으로 지은 내가 지은 곳 완전 잘 지었다 그치 진짜 역대급으로 야 진짜 잘 지었다 나 안 보이잖아 와 해줬지 완전 예쁘다 완전 예쁘지 진짜 명작이다 나 안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리아가 지은 곳인데 볼 필요 없어 닫아 알았다 장난이고 장난이고 들어오면은 똥색깔 리아집이 나온다 음 맞아 맞아 진짜 잘 지었지 리아야 너 안 보이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요... 아 그치 미호가 지은 핑크방 요로야 여기 너 안 봤지? 요로야 니가 먼저 들어가봐 근데 약간 요루루랑 어울리는 방이야 어 어딘데? 여기 여기 직접 들어갔다 우와 여기가 미호가 지은 곳 우와 뭐야 완전 예쁘다 그치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치 완전 예쁘지 완전 예쁘다 아무튼 놀랬죠 나도 처음 보고 뭐야 뭐야 미쳤어 미쳤어 잘 짓긴 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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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웠다 진짜 잘 지웠다 나 참을 수 없어 잠깐 비켜볼래? 리아야 너 안 보이는데 나 아까부터 보이는 척해? 물 한잔 해니까 나도 보여 물 한잔하고 침착해봐 너 왜 그러는 거야 자 물 한잔해봐 어 알았어 자 물 한잔 한번 해보고 생각해보... 왜 그러는 거야 어우 미안해 나도 끼고 싶은데 안 들어가지네 어우 짜증나 닫아 문 아 문은 닫지마 아 진짜 자 그 다음에 다음 집은 말이야 함정이 아주 인상 깊은 함정맵이 있어 아니 함정이 아니라 비밀 비밀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 여기는 운동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서랍장을 치우면 비밀 공간이 있어 들어와서 여기 누르면은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뛰어나는 그런 곳이었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말이야 리아야 비... 진짜 비키라고 얘 강퇴 좀 해줘 어어 이제 여기는 2층에도 비밀 공간이 있어 비밀 공간 집이구나 음 이 노트북 뒤에 있다고 노트북? 음 노트북 뒤에 아니었나? 아 여기다 노트북 뒤에 노트북 뒤에 맞아 어 방송실이 있어 여기서 엄마몰래 방송할 수 있어 물 한잔 하면서 어 그러네 음 신기하지? 여기는 리아가 지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내가 지었을 것 같...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은 미오가 지은 곳이 있는데 응 미오방이란 말이야 이쁘지? 완전 이쁘다 잘 지었다 추억이다 음 그랬는데 여기 빨간 빛이 나오거든 그러네 어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들어가면은 어 여기 아닌데 여기야 어 여기네? 응 여기 여기에 얀데레 방이 있어 와 여기 사람이 쓰러져있지? 넌 사랑스러워 빼앗고 싶어 모든 걸 아 내가 좀 사랑스럽긴 하지 진짜 어쨌든 정말 추억이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옛날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지었던 거 보여주고 싶은데 좋아 좋아 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지었던 거다 좋아 이거 미오랑 지었던 건데? 어 여기가 요루루랑 미오가 지었던 곳 와 근데 지금보다 잘 지웠는데? 진짜? 잘 지웠다 잘 지웠다 대박이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니아가 지었던 거 기억해 어 맞아 내가 지웠어 그리고 여기는 내가 지은 곳 아래보다 보니까 좀 볼품없다 여기는 비켜 여기는 니아가 지은 곳이다 나도 구경할래 길거리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1년동안 지은 집을 다 보진 못했지만 다 봤다 대충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은 거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영상에 안 나온 거 있으면 한번 댓글에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